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급증으로 고품질의 투자정보와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인데요. 하나 자산운용이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 투자이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반 투자자문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두나무 투자이림의 모회사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하나 자산운용은 두나무 투자이림의 투자전문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맵플러스를 통해서 목돈운용솔루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사업 추진, 마케팅 공동진행, 상호컨텐츠 이용, 양사계열사 연계 비즈니스 확대 등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이림자산 증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은 이번에 두나무 투자이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자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투자정보에 대한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선점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양사는 목돈 운용솔루션 상품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목돈 운용솔루션은 연금 등으로 축적되어 있는 목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솔루션을 의미합니다. 한화 자산운용은 지난해 바인 투자자문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투자시장의 변화와 고객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투자자문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자산운용은 지난해 바인 투자자문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합니다.